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벙개콩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1 22번 부터 들어가겠습니다 unlike 전치사죠 다르게 자 뭐가 다르게냐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eat! 어 우리가 엄청 큰 힌트가 나왔네요 그래서 eat은 앞은 단수죠 자 단수면서 과일의 단수가 나옵니다 힌트 완전 좋고 자 이미츠 단수로 썼죠 자 이미츠는 방출한다 방출하는데 매우 강한 냄새를 recognizeab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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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달라지는 건 동물들이겠죠 바꿔쓰면 접속사 end와 대명사는 day 복수 형태로 써도 똑같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종용법 그럼 해석은 이 동물들은 여행하는데 복수동사 썼죠? 여기 S 들어가면 안되겠죠? 복수 복수 복수동사 from a to b 마는 great distance과 먼 거리를 먼 거리로부터 여행하는데 to eat는 또 투부종사 부사로 썼네요 from a to b 로 쓴게 아니고 먹기위하여 그 과일이란 말은 여기선 아까 it 말하고 있죠? 냄새를 방출하는 과일을 앞에는 과일의 단수가 나오고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 뒤에는 이 동물들이 와서 일어나는 결과 혹은 이 냄새가 나왔죠? 냄새가 작용하는 방식 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숑 넣고 뒤에 확인하고 끝내면 돼요 원래는 과일이란 것은 seed bearing 배열은 많은 뜻이 있죠? 견디다 곰 여기서는 배열은 가지고 있는 자 씨앗을 가지고 있는 part 부분인데 식물에 자 그리고 실제 주어 넣을까? 어?였죠? 단수동사에 ease 1번 그 다음 and 병렬 구조에 2번 등의 접속사 후에 이 과일은 생산하다 아니고 되어지는데 자 2헬프는 2부정사 또 부사의 목적이죠? 만들기 위하여 자 In the Disposal Disposal 하면은 아 이게 분배 가능한 분배 가능한 오브 씨앗들 자 Pleasant Flavor Pleasant는 원래 기쁜 뜻이지만 그래서는 상큼한 냄새 Flavor까지 자 그 다음 상큼한 냄새 1번 그 다음 2번 색깔 뭐 그래서 이것도 냄새 아 그래서 냄새가 Flavor을 다른 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향기로 바꾸면은 좀 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자 상큼한 향기와 색깔과 냄새들은 세 개가 지금 다 복수로 썼으니까 주어가 자 그래서 R로 받았습니다 R meant 그래서 의도 그래서 의미가 아니고 의도 되었다 자 의도 되었는데 To Attract은 또 부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Attract 매혹적이어서 이끌기 위하여 동물들을 자 똑같이 썼네요 여기랑 똑같네요 장난치네 자 그리고 위치가 말하는 것은 동물들이죠 자 이 동물들은 자 oning에요 oning 혹은 우리가 upon upon ing 해석은 먹자마자 자 뭘 먹자마자 fresh인데 신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쉬 그래서 과육 과육을 먹자마자 그 과일에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 동물들이 주어였죠 disperse 그래서 아까도 나왔어요 disposable 할 때 나왔죠 그래서는 퍼뜨린다 자 퍼뜨리거나 두번째 동사가 swallow 삼킨다 삼키는데 씨앗을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씨앗들이에요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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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사죠 이 씨앗들은 해석이고 are passed out passed out 전달된다 자 전달되는데 어디에 In their excreate excreate 하면 여기서는 배설물 이 단어가 이게 안 나오던 단어인데 잘 나와요 요즘에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자 In Disrespect 이러한 관점으로 라고 해석하면 당연히 망했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씨앗이 동물에게 퍼트려진다는 관점에서 자 Tropical Fruits 그러면 열대 10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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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10대 10대만 사야되겠네 자 열대 과일인데 노원에서 수거죠 모모로써 알려진이죠 노원에서 두리안 두리안으로써 알려진 실제 주어는 Tropical Fruits가 주어죠 열대 과일은 As especially 특히 B Worst the ing 써요 Worst mentioning 하면 언급할 가치가 있다 Be Worst ing 원래 수거로써요 자 두리안의 냄새는 어 comes 오는데 자 주로 It's very thick 그것에 매우 두껍고 어 잠시만요 여기 좀 뭔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 Spines 답이 3번이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그래서 두리안에 두리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들어갔고 두리안 껍질 냄새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어순이 3번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자 두리안은 더가 들어갔죠 그런 말은 앞에 두리안에 한번 언급돼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리안 나왔었나요 여기 어 어 잠시만요 여기 나왔죠 여기 자 이 두리안은 어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더 두리안 스멜 있죠 두리안 스멜이 아까에서 스멜 받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맞죠 여기가 답이 답지를 보고 들어가야되는데 자 그 두리안 냄새는 자 냄새 셀 수 없어요 comes 오는데 자 메인리는 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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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데 From It's 이 두리안에 매우 thick 두껍고 스파이네스 가시가 있는 자 두껍고 스파이네스 가시가 있는 아우털 코트 수직해 줍니다 코팅은 껍질이겠죠 저는 외부 껍질에 어 여기로부터 온다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코트에요 이 껍질은 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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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사죠 자 소우 됐었어요 소우 펌 펌은 딱딱해서 자 어떠한 동물도 쉽게 깰 수가 없다 이시마라는 것은 여기서도 코트겠죠 코트를 깰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아까 잘 보시면은 아까 동물들이 먼 거리를 온다고 아까 여기 나왔죠 그래서 두 번 반복되고 있죠 동물들 와도 깰 수가 없어요 그럼 정리 좀 하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When When the fruit arrives only 썼죠 only가 문장 두 아 문두죠 문두요 앞에 썼을 때 지금 동사죠 도치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하시고 자 오직 그 과일이 ripens 읽었을 때 지금 동사로 썼네요 오직 읽었을 때만 이런 뜻이에요 강조의 구조로 Does it It dr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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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In the process In the process In the process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그 과정이라고 해석했으면 이미 앞에 것도 버린 겁니다 안됩니다 잇은 두리안은 단수죠 brace 잇은에서 코트로 담겨도 좋습니다 이 껍질이 breaks open 열리게 돼요 이 껍질은 이 껍질은 exposes 단수 노출시킨다 그 다음 그 다음 플래시시스 과육의 씨앗을 과육의 씨앗을 과육의 씨앗들을 위치가 말하자면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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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사죠 위치 해석은 이 씨앗들은 그리고 나서 picked 따지게 되는데 by various 다양한 동물들로부터 그리고 실제 주어는 아까 씨앗들이 주어였어요 씨앗들은 여기서는 picked 과거로 썼고 그 다음 are 복수로 썼죠 are dispersed 에서는 수동으로 분배되어진다 across는 여기서는 가로질러서 전체 지역에 그 숲에 그 숲에 전체 지역에 배분되어진다 그래서 주제는 두리안의 강력한 냄새와 이 냄새가 어떻게 사용되어진가 동물을 이끌어서 이것을 먹게 한 다음에 퍼트리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2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